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완벽한 나의 친구는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공부도 잘했고 활달한 성격 탓에 그의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다 여러모로 너무나도 완벽한 친구였지만 단 하나 여자 문제만큼은 그도 쉽게 어쩔 수 없었다 부리켜보면 어쩌면 너무 쉽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을 진행시켰던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는지 모르겠다 하루가 다르게 그는 자신의 마음에 맞춰 여자친구들을 갈아치웠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그의 곁에는 항상 새로운 여자가 있었다 함께 들어간 대학에서도 그 친구의 여성 편력은 끊이지 않았다 미팅이란 걸 따로 하지 않고서도 그 녀석은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다른 여자를 학교로 데려왔다 한편으론 부러우면서도 내심 적지 않은 나이에 걱정이 되어 몇 마디 다그치기라도 하면 그는 이내 화려한 미소로 내 충고를 넘겨버리고는 했다 미워할 수 없는 녀석이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지내고도 그 녀석은 보람, 그 시에 그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가끔 회사 생활의 언미인 나를 찾아와 월급쟁이, 녀석의 사는 이야기나 들어보자며 술잔을 채우곤 했다 나이가 차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사랑스러운 아내와 조그만 살림을 차린 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지만 그 녀석은 가끔 나의 이런 생활을 부러워하곤 했다 그러던 온 날, 이 녀석이 느닷없이 새벽에 전화를 하더니 지금 만나서 해야 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다음날 아침 회의 때문에 보고서를 준비하다 방금 전에야 잠이 들었던 터라 야속하고 안하무인인 그의 행동에 화도 치밀었지만 오랜 친구를 문전 박대할 수 없어 대충 옷을 챙겨 입고 그 녀석이 와 있다는 근처 포장마차로 나섰다 벌써 혼자서 몇 잔을 비웠는지 두세 병의 빈 소주병이 그의 자리에 놓여 있었고 풀어헤친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추스르지도 못한 채 계속 몇 잔을 더 비우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평소 그렇듯 퉁명스럽게 포장마차의 장막을 거두며 말을 건넸지만 이 녀석은 자신이 불러놓고도 아무런 소리 없이 소주잔만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간단히 자리를 정리하고 앞에 앉아 나도 몇 잔을 자작하는 사이 그 친구가 입을 열었다 나 여자가 생겼다 지금껏 10년 이상을 접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 녀석이 여자 때문에 고민을 하다니 쥐졸쥐졸 풀어놓은 그의 이야기는 진지한 그의 모습만 아니었으면 금방이라도 피식하며 웃음을 터뜨릴 심파조의 분위기였다 하루가 다르게 여자를 갈아치우던 녀석이 이런 심파조를 읍졸이라고 생각도 못했었다 이야기인 첫 자기 회사의 선배 회계사의 집들이에 갔었는데 평소에 자신이 그리던 여자가 바로 그 선배의 아내였다는 것이다 유부여이고 그것도 자신의 직장 선배의 아내이기에 혼자서만 끙끙 알아왔다는 것이었다 미친놈 술잔을 내려놓으며 난 피식 웃는 웃음소리 대신 평소에 그렇게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해버렸다 어쩌면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 아니고서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살아왔던 그 녀석을 비난할 기회가 다시 없을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별다른 얘기 없이 그 녀석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그 녀석이 굽게 닫은 입을 열었다 나 그 여자 내걸로 만들거야 불륜이라도 저지르게 만들겠다는 건가 술취한 소리에 귀 기울일 만큼 한가한 처지도 아니었고 워낙의 능력 있는 녀석인지라 자기 앞가림은 잘하겠지 하는 생각에 귀담아 듣지 않고서 일어서는데 왠지 모를 섬뜩함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채바퀴 굴러가는 듯한 회사생활과 작은 가정생활에 젖어 그 녀석의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사이 한 통의 이메일이 컴퓨터로 들어왔다 제목 잘 지내고 있니? 고통의 어느 편지와 다르지 않는 제목이었지만 그 녀석이 통상적으로 쓰는 투박한 욕설의 편지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다 연락이 없던 녀석이 불현듯 적어보낸 그간 행적은 실로 믿기 힘들었다 포장 마찰을 나서자마자 녀석은 자신의 오피스텔을 옮겨 선배의 아파트와 길 하나 사이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선배의 아내와 안면을 익히고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녀석은 주도 면밀하게 지난 5개월 동안 선배와 망격한 사이로 지내면서 그 집을 되아들었다는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서도 선배가 없는 동안 선배의 집에 들러 자신이 그렇게 흠모하는 선배의 부인이 해주는 저녁 식사 대접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로만 만족했으면 좋았을 것을 녀석은 결국 편지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여자친구들을 갈아치우며 생활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말하고 말았다 그 녀석은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부터 틈틈이 최면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30초 만에 눈앞에 추를 늘어뜨리고 최면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이다 무의식 중에 최면이 걸린 상대는 그 녀석이 특정한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에게 애정을 표현해왔다는 것이다 때론 특정한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하기도 만들었고 더욱 심하게 어떤 때는 두 눈을 멀쩡히 뜬 채 정신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게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 신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던 녀석이었으니 세상에 어떤 여자든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녀석은 선배의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을 넘고 말았던 것이다 선배가 지방으로 출장 간 어느 날 과일 봉지를 들고 찾아간 그 녀석을 선배의 아내는 이내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었고 그 녀석이 사간 과일과 차를 대접해 주었다는 것이다 녀석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녀를 움직일 수 있다며 내기를 걸었고 순진한 그녀는 순순히 수많은 여자들을 그 녀석의 노리기로 만들었던 붉은색 호박보석이 박힌 추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단 30초 만에 그녀는 최면에 빠져들었고 그는 그런 그녀에게 해서는 안 될 주문을 외웠다 나를 찾아오시오 새벽 2시에 영원히 흔들거리던 추가인에 멈추었고 그 녀석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모든 것은 정상이었다 한 가지만 빼고 녀석은 너무나도 그녀를 원했기 때문에 그만 최면에 마지막 조건을 생략하고 말았다 녀석은 그때는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언제든 그녀가 싫증날 때쯤 다시 최면을 걸어 그녀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날 밤 새벽 2시 녀석은 한껏 분위기를 잡고선 그녀를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그녀석의 최면술은 길 건너에 유부녀에게 소리 없는 명령을 내렸고 지금 방금 잠자리에서 일어난 듯 그녀는 맨발로 길을 건너 자신의 오피스 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있었다 눈빛은 초점이 없었지만 고든 자세와 쭉 뻗은 몸매는 전혀 나설지 않았다 그 녀석은 그렇게 그날 밤을 그녀와 보냈다 시간은 흘러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고 내일이면 선배가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선배의 출장이 시간을 정해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일이 길어지면 며칠 심지어 출장지에서 또 다른 출장지로 옮겨야 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녀석은 최면을 걸 때 영원이라는 단서를 넣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선배의 출장 기원일이 이제 내일로 다가온 것이다 선배가 돌아왔을 때도 그녀가 새벽 2시에 자신의 집으로 웅이병 환자처럼 걸어온다면 문제는 복잡해질 거라는 게 불을 보듯 뻔했다 그 녀석은 오늘 밤을 보내고 마지막 주문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새벽 2시 종이 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랬듯이 길게 두 번 초인종이 울렸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새벽 2시에 적막을 깨고 울리는 초인종 소리는 삼뜩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 그녀는 그녀의 생활로 돌아갈 것이고 그 녀석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열어 그녀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그녀가 서 있지 않았고 낯선 경찰관 한 명과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함께 있었다 그녀가 길을 건너다 달려오던 화물트럭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것이다 남편이 출장 중이었고 알릴 사람이 없어 평소 친하게 지냈던 그에게 가장 먼저 달려왔다는 것이다 사체를 확인해보고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하라는 것이었다 놀란 가슴을 쓸어 안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고 뒤처리를 하면서 사고 현장을 수습한 후였다 그는 앰뷸런스 뒤로 가서 하얀 부자기에 덮인 시체 앞에 섰다 경찰관 한 명이 서서히 시트를 제쳤을 때 그는 그만 토악질을 하고 말았다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얼굴과 뒤로 젖혀진 어깨 그리고 검붉은 몸으로 부어오른 얼굴 도저히 그는 더 이상 사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계속 확인을 종용하던 경찰관의 분위기에 밀려 이성을 찾고 둘러본 셀치는 그녀가 확실했다 결혼반지, 가는 금팔찌 얼굴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그녀의 소지품으로 볼 때 그녀가 확실했다 잔인하게 부서진 모습이었다 며칠 동안 선배는 시금을 전폐하고 영한씨를 지키며 장례 준비를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배는 연신 그 녀석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이 없을 때 그녀의 시신을 지켜주었다며 고마워했다 그 녀석을 찾아오기 위해 무의식 중의 길을 건너다 화를 입었다는 생각은 도저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은 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사고가 난 후 2주일 후 큰 비가 내렸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고 사람들이 쓸려가면서 신문의 사회면은 연일 비 피해를 보도하고 있었다 무지들이 쓸려 내려가기도 했고 조상들의 유해를 수습하려는 후손들이 잠깐이라도 햇빛이 비치면 산으로 올라가 묘자리를 정리하기도 했다 그늘도 그렇게 비가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대비가 내리는 그날 밤 새벽 2시에 다시 길게 두 번 초인종이 울렸다 잠자리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그 녀석은 김홍삼문관의 현관문으로 다가가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초인종은 계속 쉬지 않고 울렸다 참다 못한 녀석은 문을 열어져 쳤는데 놀랍게도 그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사고 당시에 그 흉측한 모습 그대로 아니 시체에 염을 하기 위해 얼기설기 꿰며 놓은 더욱 흉측한 모습 그대로 그녀가 거기 그렇게 서 있었다 황급히 문을 닫았고 자물쇠를 채웠지만 그녀의 초인종 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렇게 매일 밤 그녀는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그 녀석의 집으로 와서 초인종을 눌렀다 견디지 못한 녀석은 며칠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집을 전전하다 며칠이 지난 후에서야 새벽 늦게 집에 들어섰다 시간은 새벽 3시 이미 그녀가 다녀갔을 시간이다 술을 마신 호기에 젖어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는 죽어서라고 외치며 혼자 아파트 계단을 올라섰고 이내 자신의 집 앞에서 아파트 열쇠를 꽂고 손잡이를 틀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손잡이가 축축했고 이미 문은 열려있는 상태였다 사상결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녀석은 호탕하게 현관문을 열어져 치고 들어섰는데 그녀가 앉아 있었다 며칠 전보다 얼굴은 더욱 부패에 있었고 이미 손가락 마디는 살점이 다 썩어 하얀 뼈마디가 보였다 최면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는 최면을 걸기 위해 서둘러 양복 겉저고리에서 빨간 호박 구슬을 찾아 손에 쥐고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 녀석은 도저히 그녀에게 다시 최면을 걸 수 없었다 이미 그녀의 안구는 부패에서 산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꿰며 놓은 자국만이 검붓게 이름 모른 산새들이 파먹은 듯한 눈원절이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녀석은 소리를 지르며 집을 뛰쳐나갔고 근처의 여관으로 숨어들어 그렇게 나를 지세웠다 날이 밝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녀석은 황급히 짐을 싸서 강원도 태백산 줄기의 작은 암자까지 있는 힘껏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또 며칠을 보냈다 새벽 4시면 스님들은 만물을 깨우기 위해 부천을 떠도는 불쌍한 영혼들을 떨치기 위해 산중에서 목닥을 두들기며 염불을 한다 그 소리가 들릴 때쯤 그 녀석은 잠을 청했다는 것이다 오늘도 아무런 일이 없이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고 위안하면서 그러나 안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경내를 돌아 쏟아지는 샛별을 보고 자신의 작은 쪽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라던 순간 순간적으로 달빛에 곱게 바른 창호지 너머로 검은 형상이 자신의 방문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괴았다 이미 욕신은 그녀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검은 머리는 회간색으로 헝클어져 썩어버린 두피에 널려있었고 사고로 이리저리 뒤틀린 골격은 흙구덩이에서 습기에 눌려있었는지 검은색을 띄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거기까지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시간은 새벽 2시였다 녀석은 결국 저를 뛰쳐나와 다시 서울로 돌아와 동네 피시방을 전전하며 살아가다 문득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지만 나에게라도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편지를 다 읽은 나는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그때 말렸더라면 나는 물론 그 녀석의 말을 믿지 않는다 죄책감에 시달려 헛것을 봤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친구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그러던 사이 책상 위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낯선 목소리였다 지금 지하철에서 자살한 한 남자의 소지품을 확인해서 연락처를 찾던 중 선생님의 연락처를 발견해서 연락드린 겁니다 누구님을 아시는지요 순간적으로 난 귀를 의심했다 녀석이 자살을 했다니 결국 학과 따위를 보고 자살을 했단 말인가 전화를 끊고 녀석의 사체를 확인하러 가기 위해 컴퓨터를 끄려는 순간 난 그 친구가 보낸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눈길이 멈추고 말았다 이런 편지를 보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잔디밭에 누워서 했던 약속 기억나니 영원히 친하게 지내자고 했던 약속 말이야 그늘 난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약속했어 그 호박 구슬이 박힌 추를 보면서 말이야 영원히 두 번째 이야기 귀인 2008년 봄 그 해에 저는 25살이었고 대학교 3학년으로 슬슬 쥐과 장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문제는 고뇌와 명상 같은 안일한 방법보다 자격증 취득과 토익 점수 향상과 같이 액티브한 방법이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화창한 봄날의 핑크빛 햇살 속에 삼삼오오짝을 짓는 연인들 만연한 새싹들과 꽃 위로 불어오는 나른한 봄바람이 생명의 기운을 가득 싣고 저의 모든 사고를 게으름으로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업과 학교 생활의 반 이상을 묵롱한 상태로 지내고 있던 어느 주의 주말 먹임없이 수시로 만나던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술자리였습니다 여는 아이 또래 남성들의 술자리가 그렇듯 여자, 돈, 게임 등 별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안주삼아 취기가 어느 정도 오를 때였습니다 한 친구 녀석이 뜬금없이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정 집단 안에서 영웅적 의욕을 남겨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소 저는 눈치가 빠르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 한해서 마치 마인드맵을 읽어내는 듯한 신기에 가까운 초능력으로 사고의 미리 보기가 가능할 때가 있는데 이 녀석이 또 군대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고 짐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녀석은 군대 시절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결국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켜 2차 술자리에서는 각자가 남긴 영웅적 의욕에 대한 자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 녀석들이 저마다 늘어놓는 이야기를 들으며 배화에 끼어들까 하고 생각해보니 딱히 생각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게임 속 길드 매치에서 자기가 최후까지 살아남아 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형편없는 이야기까지 다오고 있는 마당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 되는 소소한 자랑거리도 떠오르지 않죠 은근히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자 뭐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나도 뭔가 행한 업적이 있을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바보들끼리 모여서 누가 더 바보인지 싸움에 왜 그렇게 진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정광석화처럼 뇌리를 스치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그냥 이야기하지 말까 왠지 이야기하면 오히려 우스꽝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조용히 이야기만 듣고 앉아있는 저에게 친구 녀석들은 서서히 바보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심하고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충 국민학교 2학년 때 정도였을 거야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어린 나한테는 굉장한 우울감과 성취감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너희들도 기억하지? 왜 지금 초등학생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때 저학년들 교과목이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이름이었잖아 그 중에 즐거운 생활이 대충 채운 미술에 해당하는 과목이었지 아마 음악 쪽에 가까웠었나 아무튼 교육적인 목적보다 놀이를 위주로 딱딱하지 않게 짜여져 있었지 나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지금 여기로 전학을 왔으니까 사실 너네들이 이 이야기를 확인할 길은 없어 그 전까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무튼 어느 즐거운 생활 수업 시간이었어 그날은 운동장에서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이 운동장에 큰 원 두 개를 그리시더니 두 원을 직선으로 이었지 내가 당시 다니던 학교는 신설학교여서 한 학년에 세 개 반이 전부였고 한 학급 인원도 약 서른 명 정도였어 우리 반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당연히 기억 안 나고 대충 서른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두 원 안에 들어갔어 일종의 게임이지 유름각 두 개의 원 안에 있는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어져 있는 직선 가운데에서 만나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빅의 경우 승부가 날 때까지 하고 승부가 가르지면 진 사람은 오늘 이동해 상대팀으로 흡수당하는 거지 지금 새삼스레 생각해보니까 이 게임 돈 대신 사람을 걸고 하는 사람 따먹기 즉 도박이었네 애들은 각원에서 서로 나가겠다고 극성이었어 곧 선생의 통제로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지 그런데 나는 당시 굉장히 소극적이고 낯을 많이 가려서 학교 생활에 자발적으로 나서거나 하지 않았어 나는 줄 맨 뒤에 서서 상대팀 녀석이 패배해서 우리 팀에 올 때마다 항상 차례를 양보하고 줄 맨 뒤에 서서 나가지 않았어 내 차례가 오기 전에 게임에서 이기길 바랬지 그렇게 엎치락끼치락 생각보다 게임이 길어지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팀 인원이 서서히 줄기 시작했어 나는 조금씩 불안했지 내 차례가 오지 않았으면 하고 진심으로 빌었어 내 차례가 오면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나와 상대방의 승부가 관심을 받게 되잖아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상상만으로도 싫었어 그 정도로 당시 나는 최악의 숙맥이었어 물론 친구도 없었지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 우리 팀이 나를 제외하고 모두 상대팀에 흡수된 거야 텅 빈 원안에 나 혼자만 남았어 나는 어쩔 수 없이 바들바들 떨면서 앞으로 나갔어 빨리 일치우고 싶었어 얼른 져서 게임을 끝내자 오로지 이 생각이었어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적을 해냈지 라고 말하자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친구들은 서로 번갈아 얼굴을 쳐다보더니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대 29를 이겼다고 믿기지 않겠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절을 제외한 반 전체를 상대로 가위바위보 무패 행진을 거듭하고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마지막 녀석이 우리 팀으로 흡수되고 선생님이 게임 종료를 선언했을 때 저는 반아이들 모두의 찬사를 받으며 영웅시되었습니다 친구 녀석들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어디서 약을 파냐며 굴어도 정도껏 해야 믿는다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확한 인원은 기억나지 않지만 최소 29연승은 했다는 사실인데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 어림도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항상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조용히 학교 생활만 성실하게 해오던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반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친구들도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내성적이던 제 성격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사건을 기기로 저는 엄청 활달하고 법죽거리는 성격으로 변모하였고 다음 회 3학년이 되던 해 임원 투표에서 처음으로 부반장이라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건은 제 인생의 큰 변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술자리에서 지니 어부의 논쟁이 끝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택시를 함께 타고 오던 친구 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냐 제인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 중에서도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저는 애초에 믿어주길 바라지도 않았고 술기운만으로도 벅찬지라 글쎄 하고 그냥 웃어주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집으로 도착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명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어둡고 혼자 있는 공간에서 가끔 사념에 빠지지 않습니까 특히 잠자리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때라면 취직 걱정으로 시작해 온갖 잡념들이 떠오를 텐데 그날 술자리 때문에 떠오른 추억 때문인지 저는 그날의 영광을 떠올리며 혼자 이축거렸습니다 반 아이들 전체가 저를 동그랗게 감싸고 행가래라도 칠 듯 탄성을 지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 굉장히 까불거리던 녀석이 혼자서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하며 읍사탈춤을 추듯 덩실덩실 거리며 둘러싹고 있는 아이들을 빙빙 돌던 모습 아득하지만 생생한 기억 그리운 옛 추억에 기분 좋게 스르르 잠이 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 기억에 모순된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항상 이 기억을 떠올릴 때면 마치 저장된 동영상처럼 매번 떠오르는 이미지 16년 동안 변하지 않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떠올리며 끄무태하던 그 기억 그 이미지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아닌 저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의 외곽의 이미지 그 무리를 덩실덩실 춤을 추듯 빙빙 도는 아이의 모습 그것은 겪어서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가 아닌 관찰자의 기억과 흡사했습니다 저는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탐혹스러운 마음에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왜 1인칭이 아닌 3인칭 시점으로 기억돼 있나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그날 밤 이후 그것이 일상생활을 잠식할 정도로 큰 의문점은 아니기에 금세 잊혔습니다 하지만 가위보이보를 하게 될 때마다 전보다 자주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즈음 결정적으로 이런 사소한 의문점에 집착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술자리에서의 일입니다 친구 제2녀석이 예전에 제가 해줬던 이야기를 다시 저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내가 너한테 해준 이야기잖아 친구 녀석은 되려 아닌데 나 이거 인터넷에서 본 건데 그렇게 사소한 논쟁이 시작됐고 둘 다 자신의 기억을 증거로 한치에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친구 녀석은 인터넷에서 봤다고 굳게 믿고 있더군요 분명 자기도 인터넷에서 뭔가 보긴 했을 겁니다 다만 두 기억에 혼선이 온 거라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종의 자기 성찰의 기회랄까 어쩌면 어릴 적 저의 그 사건도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논쟁을 멈추고 제2에게 예전에 들려주었던 이야기에 대한 저의 사정을 말해주고 그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제2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거 구라 아니었어? 하고는 담배를 피우며 잠시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평소도 나고 비논리적인 제2에게 크게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그럴 듯한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무조무 따지고 들어가면 이상한 점이 많긴 한데 가장 큰 오류는 이거야 그 게임 애초에 두 팀이었잖아 백보 양보에서 정말로 내가 1대20크로 가위버 입고 연승을 거뒀다고 치자 룰을 따르자면 패배한 녀석은 상대팀으로 흡수되는 거지 그럼 29명 중에는 원래 너의 편이었던 녀석도 있고 원래 상대팀 소속이었던 애들도 있겠지 자 이제 내가 전원을 상대로 이겼어 그럼 승리감에 너를 양웅시할 녀석들은 원래 너의 팀밖에 없지 않을까 상대방 녀석들도 비록 너한테 져서 너의 팀으로 흡수당하긴 했지만 기원은 적이었잖아 그런데 반 전체가 너를 둘러싸고 좋아했더라 이게 말이 되는 걸까 극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이제 시대 때 해방이 되지 않고 먹혔어 근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럼 넌 일본 만세 하고 좋아할까 뭐 어릴 적 꿈꿈이 너무 오래돼서 그게 진짜 있었던 일처럼 머리에서 왜곡된 거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녀석의 이야기를 냉철하게 들어보니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 돼버리면 이후 결과에 해당하는 친구가 늘어나고 성격이 활달하게 바뀌고 쪼구쪼구하는 제 인생 역사의 원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분명히 또랗하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저는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굉장히 그럴 듯 하긴 한데 이건 꼭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야 내 말대로 뭐 꿈을 꾸고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자그마치 1년이야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어 그럼 나는 1년을 통째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토털리콜도 아니고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일종의 교육적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면 상대팀으로 흡수당한다는 룰 자체가 애초에 이 게임은 패자가 없고 오직 승자만 있다 뭐 이런 올림픽 정신비스름한 협동심을 키우는 목적이 아닐까 가위보위보해져서 흡수당해도 포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시 흡수당한 팀을 위해 싸워야 하잖아 그렇지 아니한가 친구 내가 의문스러운 건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야 분명히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뭔가 왜곡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뭘까 하는 거지 이야기를 듣던 친구 제이는 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한다며 불만을 토해내더니 이내 제가 세운 전제조건에 맞춰 다시 자신의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 있었던 일이라고 치자 내 의문점이라는 게 정확히 웨일인칭 FPS 시점으로 기억이 안 나고 3인칭 RTS 게임 시점으로 기억이 나냐 이거지 컴퓨터의 저장이라는 개념하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개념은 차이가 있지 예를 들자 군대에서 선임이 너 누나나 여동생 있냐 하고 물었어 물론 나는 외아들이고 너는 남동생밖에 없지만 너한테 누나가 있다고 치자 있다고 대답하면 선임이 다시 묻겠지 이쁘냐 이거는 숙명의 질문이야 이때 너는 이쁩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 이 대답은 실제로 너네 누나가 이쁘고 못생겼고를 떠나서 너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는 대답이야 내 기억을 기반으로 너의 주관이 녹아있는 대답 그런데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누나 JPG는 틀리지 더블클릭하면 있는 그대로 사진이 딱 뜨잖아 다시 내 이야기로 넘어가서 대입하자면 내 눈은 비디오 카메라가 아니잖아 내 기억은 어릴 적 있었던 그 사건의 영상기록이 아니라 그때 받았던 느낌 감히 이런 것들에 의해 재구성된 이미지가 아닐까 따라서 기억이 3인칭 시점으로 떠올라도 이상할 게 없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논리정연하고 명확한 친구의 대답보다 친구 제의 자체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고춘이니하고 겨자가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김때이보다 핑클의 이진이 백배 이쁘다는 자기네 동네도 내비게이션을 키고 헤매는 친구 제의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추측을 100% 수용하고 술값을 제가 계산하는 것으로 부답하였습니다 친구 제의답지 않은 명쾌하고 시원한 대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대답을 듣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사소하지만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의문점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전문가의 그럴듯한 추측이 쉽게 해결될 정도로 싸구려 고민이었구만 그렇게 집에 와서 2부자리를 펴고 여자친구와 닭살스러운 문제를 주고받다가 슬슬 잠을 청하려 누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화창한 날의 작은 운동장에서 있었던 사건 사람들 앞에 서기를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한 아이가 미칠 듯한 확률을 뚫고 가위바위보 약 20부연승을 달성 반아이들 전체가 그 아이를 둘러싸고 환호를 했고 둘러싸은 무리 밖에서 한 아이가 덩실덩실 춤을 추듯 빙빙 돌었다 춤을 추듯 빙빙 저는 누웠던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학년 때 나는 몇 반이었지? 3반이었다 2학년 때는 역시 3반이었다 3학년 때도 3반 그 이후 전학을 갔고 전학을 간 학교에서의 4, 5, 6학년 시절의 반은 헷갈린다 유독 1, 2, 3학년 때의 반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1, 2, 3학년 때까지 나의 출석 번호가 3번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출석 번호는 기순서 세 번째로 작은 아이가 반 전체 아이들에게 오밀조밀하게 둘러싸여 환호와 갈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리 너머로 빙빙 돌고 있는 아이가 어떻게 기억에 있는 것일까요? 이름은 모르지만 당시 반 아이들의 단체 사진을 들이민다면 정확하게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그 얼굴 저는 그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행가래 제의는 틀렸습니다 제가 겪은 처음이자 마지막 행가래는 제대날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당하는 행가래는 놀이기구를 가리지 않고 타는 저조차도 오금이 저려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행가래를 어린 시절 겪었다면 분명 강인하게 기억에 남았을 터 의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저는 처음으로 환호를 받던 아이가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항상 반복되던 제가 현실이라 정의하던 굴레를 무언가에 홀린 듯 스스로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기 편이 없다 누룩해 삭은 러닝 차림으로 거실에 퍼질러 앉아 멍한 표정으로 TV를 보던 사내는 불현듯 생각났다는 듯이 부엌을 향해 버럭 소리를 내지른다 이 여편네야 술 내놓으라니까 거실 한편의 편호상에서 숙제인지 뭔지 뭔가를 끄적거리던 초등학교 2, 3학년쯤으로 보이는 아들이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화들짝 놀라지만 이내 진정한 듯 기죽거리며 아비에게 비아냥거린다 엄마 일 나가셨잖아요 아 그러네 참 사내도 머쓱하니 아들을 쳐다보다 입을 쩍쩍 타시며 묻는다 뭐하냐 숙제예요 다했냐 다해가요 그럼 술 좀 가져와라 저 꼬맹이 새끼 감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한숨 푹 쉬면서 대답도 안하고 부엌구로 터벅터벅 가는 모습 좀 보소 끌끌 끌혀를 차던 사내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마누라인가 하고 바라본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고등학생인 첫째 아들이다 이놈 보소 대충 인사는 하는 둥 많은 둥 현관 앞에 가방만 툭 던져놓고 다시 나가려 한다 다녀왔으면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요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라고 부자지간의 정교운 대화를 펼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자마자 쳐나가려고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 또 알바 가요 알바 가요 알바 선에는 정색을 하며 따진다 그래 니 애비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안알아도 돈 벌어야겠다 뭐 그런거냐 아빠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는거요 이런 대화는 한두 번이 아닌가 보다 큰아이는 지겹다는 듯이 흥명스럽게 대답하는데 아 저 건방진 모습 좀 보라 그런게 아니잖아요 아빠 당장 오늘 내일 전기며 수도며 다 끊기게 생겼는데 엄마 혼자 벌어서 감당이 안되니까 이러잖아요 어디 아빠한테 말대꾸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대충 무시하며 나가려던 아들이 고개만 까닥 돌리고 다시 시비를 건다 아빠 집에서 담배 피시는 거 뭐라 안하겠는데 라이터 좀 아무데나 두시 마세요 규식이가 자꾸 불장나네요 니가 지금 아빠한테 명령하는 거냐 사내가 또 버럭하지만 큰애는 이미 나가고 없다 혼자 씩씩거리던 사내는 부엌을 향해 고함을 쳐야만 화가 풀리려나 보다 야 술 가져오라니까 사실 사내도 안다 도박으로 재산 다 날리고 술 때문에 직장도 잃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가장의 모습에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미치고 팔틀띠겠는가 아내가 친정에 울며 불며 서정에서 장인어른이 빚을 져가며 겨우겨우 구해준 돈으로 간신히 보증금을 마련해 이 다 무너져가는 아파트로 월세살이 오던 날 바로 그날 밤 아내의 한숨과 눈물을 이 세상 어느 남편이 감히 잊을 수 있으려 하지만 사내는 적잖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 이 아빠가 그래 도박으로 돈 날리고 직장도 잃고 맨날 술만 마시고 그러다 보니 엄마는 식당 이래 파출부에 큰애는 짱깨 배달해 온 가족이 고생하는 건 미안한데 아 근데 나도 억울하다니까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때 그 녀석이 분명히 밑장 빼기를 한 것이 틀림없는데 아내도 두 아들 녀석도 아무도 자신의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사장 그 개새끼도 마찬가지다 남자가 한 가장이 속임수 도박 때문에 재산을 다 날려먹고 열을 좀 받으면 술을 좀 과하게 마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지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계약도 날려먹을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걸 왜 왜 이해를 못 해주고 자르냔 말이다 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사연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한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공사판이든 새우잡이든 뛰겠다고 나름 인서울 4년제 대학 나온 이네가 그렇게 결심하고 일자리 알아보고 있구만 왜 이 빌어먹을 식구들은 이네 마음과 희생을 아무도 안 알아주냐 말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사내는 화딱지가 나서 그만흥이 깨지고 만다 정신없이 흔들어대던 오른손을 멈추고 슬그머니 팬티를 올려 입으며 길어먹을 한마디 내뱉을 뿐이다 아빠 다 끝났어? 나 눈 뜬다 잠깐 규식아 모니터 좀 끄고 해가 반쯤 저물었을 무렵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다 동창인 듯한데 통화 내용은 대충 아래와 같다 야 나다 뭐 오랜만이다 웬일이냐 철수하고 한잔하고 집에 가는데 버스에서 잘못 내렸는데 하필 너네 동네다 그래서 전화했지 띠띠란 새끼 한잔 할까? 좋지 우리 집으로 와라 나하고 둘째 밖에 없어 애 옆에 두고 술 마시긴 좀 그렇다 그럼 내가 나갈게 애 혼자 두고 관둬라 다음에 마시자 아니에 임만한 안 괜찮아 그럼 나 혼자 마시고 있을 테니 규식이 엄마 오면 애 맡기고 그때 나와라 하지만 사내는 생각한다 이놈이 옆에 내는 밤늦게나 들어오는데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빨리 들어오라고 연락을 하겠건만 그깟 한두 푼 좀 아낀다고 있던 핸드폰까지 없앤 여자 아니던가 그때까지 친구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터 둘째에게는 TV 보고 있으라 하고 허겁지겁 집을 나선다 사내는 아파트 앞 유리터 옆에 주차에 두었던 고물차에 올라타 담배를 물고 나서야 라이터를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난다 아파트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 큰길 소방서 앞에 차를 대놓고 친구와 함께 맞은편 포장마차에 앉아 앉아 두 잔 기울이다 보니 어드덧 6병을 마셨더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내는 자신이 보잘것 없는 녀석이 아니란 것을 잘 설명하고 싶어진다 야 개똥이 기억나냐 개똥이 기억나지 그 새끼 지금 저기 호구건설 부사장 그 따더라 개똥이가 그래 인마 근데 그 개똥이 그 새끼 나한테 껌뻑 죽잖아 그랬지 아니 지금도 나한테 막 기어 인마 내가야 나와 하면 네 하고 달려온다니까 사내가 이렇게 그 대기업 부사장이자 돈 많고 능력 있는 개똥이가 사실 옛날 옛날 학생 시절 자기 졸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무렵 핸드폰이 요란하게 올리기 시작한다 여보세요 6969 차주시죠 네 그런데요 소방서 앞에 차를 때 놓으시면 어떡해요 지금 출동을 못하고 있어요 얼렁 빼주세요 아 내가 지금 뭐하는 중이다 좀 이따 갈게요 이보세요 지금 불 끌어 가야 한다니까요 상대방이 버럭 화를 내자 사내도 갑자기 열이 확 오른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술 마셨는데 차 빼다 사고 나면 음주운전인데 그럼 니가 책임질 거야 엉 술 깨면 어른이 빼줄 테니까 좀 기다려 이렇게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곧바로 전화가 또 온다 번호를 보니 아파트 관리실이다 집에 불이 났단다 발을 동동 구르며 육을 바가지로 퍼무는 소방대원들을 뒤로 한 채 사내는 허겁지겁 집으로 차를 몰고 간다 술이 과했던가 잠깐 머리가 핑 도는 사이에 어디선가 나타난 짱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마는구나 빠직하는 소리와 함께 배달부도 오토바이도 그렇게 안전방지탕 넘듯하넘고 사내는 집으로 집으로 달릴 뿐이다 아 시발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혼자 중얼거려 보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있는지 은밀어를 흘깃흘깃 보는데 기는 사고 현장에 몰려든 사람들과 어디선가 달려오던 소방차들과 구급차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뺑소니한 거 벌은 나중에 받을게 일단 귀식이가 안 다쳤는지 확인하는 게 더 급하다 사내는 급한 마음에 아파트 진입로에 대충차를 세워두고 헐레벌떡 자기 동 앞으로 뛰어간다 불이 난지 꽤 되었는지 벌써 경찰차도 와 있고 구경 나온 사람도 꽤 모여 있다 활활 뻘겋게 타오르는 화염과 시커먼 연기가 자기 집에서 튀어오르는 모습에 잠시낙시 나갔던 사내는 이내 옹기종기 모여든 사람들 속에 귀식이가 있는지 찾아 향한다 신고한 지가 언젠데 소방차는 왜 안 와 구경꾼 무리 속에서 절망하는 듯한 탄식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내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단지 내 방송 시스템으로 흘러나오는 6969 차량은 신속히 이동 주차하라는 내용의 방송은 용쾌 사내 귀에 들어간다 아차 하고 달려가니 소방대원들이 또 당신이야 하며 욕을 퍼붓는다 귀에 줄줄이 소방차를 달고 차를 통 앞으로 옮겨왔는데 불길이 더 거세진 것 같다 문주하게 움직이는 소방대원들 위로 쏘아지는 물줄기 정신이 없었지만 규식이는 찾아야 하기에 사내는 다시 구경꾼 무리를 헤집고 다니며 규식아 규식아 부른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놀라위를 쳐다보니 베란다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아 사내의 눈에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이 장면을 어찌 설명하랴 떨어지는 자네 속에 있는 저 사람 모습 마치 어린아이의 형체를 낀 까만 잿덩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지금 사내 멱살을 잡고 있는 이 잘문이는 누구인가 경찰 아저씨 이 사람 뺑소니 범이에요 저기 사거리에서 사람 치고 도망왔어요 제 블랙박스에 다 찍혔단 말이에요 얼른 체포하세요 그렇지 내가 사람을 치고 도망왔지 짱깨 배달 나가던 아이였지 이제 보니 차 앞에 짜장이 튀어있구나 피도 묻었네 아이였 넌 그 짧은 순간에 피도 많이 쏟았구나 전화도 오는구나 지금부터는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기록하기는 힘들다 정신이 멍해진 사내는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는 왜 자기 편인 것이 하나도 없는지 그저 화갈 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들 1. 최근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온 우리 가족은 아랫집 소음으로 스트레스다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여자아이의 웃음소려 뛰어다니는 소리 하루는 참다 못한 어머니가 아랫집으로 내려갔는데 올라오신 어머니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연휴를 물어보니 아랫집엔 노부부 둘만 살고 있고 그 집에선 문제의 그 소리가 우리 집에서 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닥에 귀를 대보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으로 봐선 아랫집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지금도 들리는 이 소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2. 한 젊은이가 길을 걷고 있다 초취한 노파가 젊은이에게 다가와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젊은이는 편지를 보내는 방향이 가르는 방향과 달라 갈등했지만 아들에게 편지를 꼭 보내고 싶다고 울먹이는 노파를 보자 그러겠다고 했다 노파는 눈물을 보이며 감사하다고 거듭 반복한 뒤 편지의 내용은 절대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노파와 헤어진 뒤 길을 가던 젊은이는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가던 길을 멈추고 편지를 읽던 젊은이의 얼굴이 공포로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편지를 찢어버렸다 3 수륩한 파편을 눈에 맞은 남자가 앞이 안 보이는 공포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기어다니고 있다 그러던 중 남자는 좁은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지게 된다 그 속엔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발버둥 치고 있었다 앞을 볼 수 없는 남자는 좁고 깊은 그곳에서 공포와 살고 싶은 욕망에 시달렸다 우리가 그를 발견한 건 태어가던 마을에서 생존자를 찾으러 갔을 때였다 그는 텅 빈 우물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 4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뒷산엔 작은 집이 하나 있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엔 소문이 하나 있는데 그 소문인 즉슨 밤이 되면 그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평소 그런 소문을 잘 믿지 않던 나와 내 친구는 당연히 헛소문일 거라 생각했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집을 다녀와서 귀신을 실제로 봤다는 사람이 생겼고 궁금해진 나와 내 친구는 그 집에 다녀오기로 했다 친구와 나는 새벽 1시 부모님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손전등 하나와 카메라를 들고 학교 뒷산으로 향했다 하얀색과 빨간색 페인트로 덕지덕지 칠해놓은 집 앞에 도착하자 무서워진 우리는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얼른 확인만 하고 나오기로 했다 약간 열려있는 낡은 문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우리는 기겁했다 죽어 죽어 빨간 글씨로 벽 천장 바닥할 거 없이 무수히 쓰인 글을 보자 공포에 질린 나와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는 그 집에 카메라를 두고 왔다고 말했고 할 수 없이 나와 내 친구는 방과 후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카메라는 문 앞에 놓여 있었고 카메라를 확인한 우리는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카메라에는 우리의 도망치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오 중국에 여행을 온 한 일본인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우연히 가게를 발견한 일본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기묘한 인형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인형들은 모두 사랑과 비슷한 크기와 생김새 그리고 팔다리가 없는 모양이었다 몇몇 중국인은 인형을 둘러보며 주인과 얘기하고 있었고 나는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인형들 옆을 지나고 있었다 그 중 한 인형이 갑자기 나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당신 일본인이지 제발 도와줘 당황한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주인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순간 두려워진 나는 서툰 중국말로 일본인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가게에서 도망쳐 나왔다 후에 중국 경찰에게 알렸지만 아직도 그 가게는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유부 찌는 듯 더운 여름날 밤 그날은 내가 부대 앞 보초를 서던 날이었다 그날 나는 너무나 덥고 졸린 탓에 선채로 꾸벅꾸벅 졸며 보초를 서고 있었다 전방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나는 산짐승인가 했지만 그곳에선 황당하게도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에게 걸어오고 계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대는 민간인 통제구역인데다가 주변의 철책으로 인해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다 그런 곳에 간혈인 할머니가 들어올 리 만무했지만 그때의 나는 비몽사몽한 상태라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군인 양반 내가 지금 음료수를 마시려고 하는데 이 늙은이가 손가락에 힘이 없네 이것 좀 따줘 라며 나에게 봉봉을 하나 건대주셨다 긴장이 풀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봉봉 손따개에 손가락을 넣었다 왠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진다 뭔가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 있던 할머니는 뭔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나는 수루탄 안전핀에 손가락을 넣은 채 멍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7 저는 요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내용의 꿈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제 앞엔 개로 보이는 한 짐승이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가 저를 뒤돌아보는 순간 저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의 눈을 고정하고 있다 그런 내 앞엔 늘 그렇듯 개가 돌아다니고 있고 오늘도 개가 뒤돌아보는 순간 이 악몽에서 깨어나겠지 개가 나의 얼굴을 봤다 나도 개의 얼굴을 봤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개는 내 얼굴을 하고 있었다 8 우리 반에 한 여자아이가 전화갔다 눈처럼 하얗고 예쁜 아이다 반 아이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그녀는 무척 외로워 보였다 추한 외모와 소심한 성격으로 따돌림 받는 나지만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나의 추한 외모에도 아랑곳 없이 매우 기뻐해 주었다 그녀와 나는 누구보다도 빨리 친해졌고 방과 후 자주 만나 놀기도 했다 그녀와 친하게 지내는 나를 보면 한 아이들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그녀와 난 신경 쓰지 않는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고백할 생각이다 그녀도 좋아하겠지 처음부터 그녀는 오직 나만의 그녀였으니까 9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여러 번 전화해봤지만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 들리다가 끊어질 뿐이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다 휴대폰에 대해서 잊고 지낸지 두덜뒤 휴대폰은 기묘하게도 내 방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다 휴대폰을 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휴대폰엔 부재중 전화만이 기록돼 있었기 때문에 10 바다에서 실통됐던 남자가 인근 해안에서 발견되었다 파도에 떠밀려 온 듯한 남자는 몸은 생각외로 무척 건강해 보였지만 정신은 나간 것 같았다 구조된 그는 하루 종일 같은 말만 반복했는데 그 말인즉슨 바닷속에 인어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그에게 음식도 주고 채워도 줬다고 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들이 준 음식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고 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 음식이 뭐냐고 묻자 남자는 침을 흘리다 죽어버렸다 12 꽤 오래전 한 홈페이지에서 다친 불쌍한 동물들에게 기부를 이라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다 홈페이지는 캠페인을 위해 몇 장의 사진을 게재해 놓았는데 한쪽 발이 흉억에 뭉그러진 게 내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고양이 등 참아보고 있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회복경과 후에 사진을 순서대로 게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점에 감동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기부금도 제법 모인 듯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엉망진창이 된 손밥이 치료가 가능한 것일까 내장이 나온 고양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 게다가 거리에 다친 개와 고양이들은 다 어디서 데려온 것일까 의심 가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서 나는 문득 그 사이트의 이미지 작성 시기를 조사해 보았다 완치 후의 사진은 끔찍한 모습의 사진보다 더 먼저 작성되어 있었다 CD 자취생인 나는 최근 허름한 옥탑방으로 이사 왔다 저렴한 맛에 온 집이지만 밤마다 들리는 이 웃음소리는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다 침대에만 누우면 들리는 여자의 웃음소리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생생한 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진장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꼭 말해야지 낡은 계단을 내려가는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아랫집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 아무래도 방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13.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늦은 밤이라 그런지 지하 승강장의 사람이라곤 나 혼자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강장으로 지하철 한 대가 들어오더니 빠른 속도로 그냥 지나가 버렸다 하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다 아무도 없는 지하철 안 한 여자가 문 근처도 아닌 열차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기묘한 것이 보통 열차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은 손잡이를 잡고 창문 쪽을 향해 서 있는데 그 여자는 뒤로 돌아서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로부터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여자의 뒷모습은 나의 느리에 똑똑히 박혀 있다 그리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녀가 내 쪽을 보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14. 창고에서 초등학교 때 앨범을 발견했다 추억의 저저 앨범을 보던 나는 졸업하기 전 다 같이 찍었던 단체 사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뒤에 걸어가고 있는 녀석은 분명 류스키였다 류스키는 졸업을 한 달 앞둔 날 실종되었다 그런 류스키가 왜 저기 있는 거지? 사진 속 류스키는 그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구나 류스키는 실종이 아니었던 거구나 나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앨범을 닫았다 15.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산을 올라가 풍광을 찍으려고 하다가 절벽의 끝에 여자와 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가 아이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는 장면을 보고 얼른 사진기를 들어올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달려가 도망치려는 여자를 붙잡고 산을 내려가 산 아래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여자는 감옥에 갇혔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작가는 사진을 인화하여 아이를 죽인 증거자료로 제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진을 보고 사진작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작가의 사진은 미묘한 시점에서 찍혀져 있어 여자가 아이를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아이를 향해 여자가 손을 내미는 장면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진작가는 고민했고 재판 시간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사진작가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고 그 사진의 필름을 갖고 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확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진작가는 마침내 하나의 정확한 증거를 잡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는 사진에 찍힌 16. 나는 혼자 살고 있다 추운 겨울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 춥고 피곤해서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불 속이 따뜻하다 17. 나는 작은 원룸 주택 1층에 살고 있다 우리 집 2층 그러니까 2층에는 나보다 약간 어려 보이는 아가씨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만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그녀 얼굴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떨려 말을 걸 수가 없다 어느 날 밤 오연히 그녀가 밖으로 나와 무거워 보이는 쓰레기 봉지를 옮기는 걸 보게 된 나는 그녀에게 남자답게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다 여자는 내가 말을 걸자 깜짝 놀라며 거절했지만 나는 괜찮다며 쓰레기 봉지를 들어주었다 쓰레기 봉지가 의외로 무거워 약간 힘들었지만 그녀와 피라티를 내진 않았다 여자는 내게 고맙다고 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진 그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누다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혹시나 모를 로맨스를 생각하며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그녀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고 했다 실망한 나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창밖을 내다봤다 창밖으로 그녀가 급하게 나가는 것이 보인다 남자와 싸우기라도 한 건가 그런데 왜 나는 한 번도 남자를 본 적이 없는 거지 18. 새로 나온 게임을 구했다는 칸자키의 말에 칸자키와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칸자키네 집으로 향했다 칸자키와 나는 꽤 친한 편이었지만 한 번도 서로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나는 약간 설레며 칸자키네 집으로 들어갔다 칸자키는 게임을 설치한 후 먹을 것을 가지고 온다며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아 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방은 딱히 특별한 것도 없는 보통 방이었고 나는 지루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문득 나는 혹시 이 녀석도 나처럼 침대 밑에 성인 잡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발견하면 놀려줄 생각으로 침대 밑을 뒤졌다 침대 밑으로 뻗은 내 손에 뭔가가 지폈고 그건 다름 아닌 인형이었다 인형은 헝고프로 만들어져 있었고 목과 다른 관절 부위에 빨간 실로 꿰맨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저주 인형이었다 뭐야 칸자키 녀석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기식 웃으며 인형을 살펴보던 나는 얼어버렸다 인형 뒤에는 다름 아닌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19. 내가 다니는 대학교는 의료계열의 단과대학으로 나는 그날 도서관에서 심야의 시험공부 중이었다 우리 대학은 좁지만 도서관은 상당히 넓은 편이다 그래봤자 의료계열의 책뿐이지만 한참을 공부하다가 좀 지친 나는 기분전환이라도 할겸 도서관 산책을 나섰다 평상시에는 잘 가지 않는 장소라는 것을 읽힌 순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코너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코너는 문구 코너로 아기자기한 소설이나 미야자와 겐지 전집 만업집이나 의학에 관련된 에세이 등이 있었다 신기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중 본 적이 있는 책을 발견했다 그것은 보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 슬픈 드라마 일리터의 눈물 원작 소설이었다 책은 굉장히 나익은 상태였다 뒷커버를 보자 쇼와 59년 발간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후기라도 읽을까 싶어서 페이지를 넘기자 소설의 실제 주인공 어머니가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다 빨리 그 아이가 힘이 나길 쇼와 59년 X월 X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 왼쪽에는 연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쇼와 61년 X월 X일 사망 누가 이런 짓을 그리고 정말 이 날에 죽은 것일까 아니 설령 그렇다고 지더라도 일부러 어째서 나는 떨면서 책을 선반에 다시 꽂았다 20. 내가 살던 곳은 물이 많아서인지 안개가 자주 꼈고 특히나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주변에서는 유달리 짙게 깔렸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선 호수를 건너야 하는데 그 호수엔 안개가 짙어 바로 코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듣고 늦은 저녁에 귀가해야 했던 나는 무서운 마음에 같은 방향인 친구 두 명과 함께 호수를 건너기로 했다 안개가 너무 짙어 약간 무서웠지만 친구들이 얘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으며 안심했다 호수를 건너온 우리 셋은 웃으면서 긴장을 풀고 있었다 너희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잘 또 웃고 떠드는구나 내가 웃으며 말하자 둘은 무슨 소리야 나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너희 하는 말만 듣고 있었는데 나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너 여자친구 생겼구나 뭐 자식 시침이 떼기는 다 봤어 무슨 소리야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길 리 없잖아 뭐 그럼 방금 같이 들어간 여잔 누구야 22.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의 이야기 나는 학교 근처 내 맨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매일 동아리 활동 때문에 알람시계를 아침 6시 30분에 맞춰놓았다 나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일부러 소리가 큰 알람시계를 샀었고 게다가 스위치를 다시 넣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음날 아침이면 울리는 시기였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어 고향에 내려갔는데 깜박하고 알람시계에 스위치를 끄고 가는 것을 깜박하고 말았다 아마 한 달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크게 우러댔을 것이다 9월이 되어 내가 자취방에 돌아오자 누군가가 침입했었던 듯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머리맡에 있던 자명종은 완벽히 박살날 가루가 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도둑을 맞은 흔적은 없었다 아마도 옆집이나 위아랫집에 사는 누군가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시끄럽게 올려대는 알람에 분노해 집에 방망이나 뭔가를 들고 침입해서 광분한 모습으로 시계를 부수는 모습을 생각하면 조금은 선뜩하다 물론 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23. 초등학생 무렵 여름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을 했다 매일 채집망을 들고 야산을 이리저리 떠돌며 돌아다니던 어느 날 정말 대단한 것을 잡았다 몸길이 13.5cm의 풀무침 에뚜기 표본으로 학교에 제출했는데 다음날 학교에 소문이 퍼져 전시장이었던 과학실은 아이들로 엄청나게 붐볐다 그러나 화제가 된 것도 잠깐 그 표본은 이틀 만에 철거되어 버려졌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의 프린트를 나눠주었다 과학실에 있던 표본 메뚜기는 풀무치가 아니라 메뚜기과의 외국게 다른 종의 곤충으로 밝혀졌습니다 토종 곤충이 아니라 원래 크기가 큰 종류의 곤충으로 학생 여러분들은 더 이상 화제로 삼아 과학실 인근 교실의 수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 부모님과 함께 교장실에 불려왔고 선생님이 아닌 몇몇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부모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어린 생각에도 그들이 매우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무심코 당시에 일이 생각나 부모님께 묻혀 부모님은 그 표본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름, 크기, 잡은 장소, 풀무치 13.5cm 24. 제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수원시에 있는 시 고등학교입니다 현재는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다닌 90년대 말에는 공부 많이 시키기로 꽤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의 50등 정도에 속하는 학생들은 노력반이라고 해요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교실은 책걸상도 특이하게 생겨서 개인 책상이 아니라 두 명씩 같이 쓰게 되어 있었고 의자마저도 두 명이 같이 앉는 것으로 가로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자의 장점은 역시나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책상이 좀 높은 편이라 잘만 누워있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친구도 그날 마침 피곤하기도 했고 짝도 일이 있어 먼저 가버린지라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되자마자 의자에 누워졌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자다가 조금씩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쉬는 시간인 줄 알고 살짝 눈을 떴습니다 몸을 모로 세워졌기에 책상 밑으로 앞자리 사람의 발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실내화를 신은 두 사람의 다리가 좌우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흔들거리던 다리를 한참 쳐다보던 친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흔들거리는 두 사람의 다리는 모두 오른쪽 다리였습니다 게다가 앞자리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25 A군이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무서운 소문이 퍼지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란 엄마를 놀라게 하려고 냉장고 안에 숨어있던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간단히 열리는 냉장고가 안에서도 열리는 줄 알았던 아이는 결국 나오지 못했고 엄마는 아이가 밖에서 행방불명 되었다고 생각하여 밖에서 아이를 찾다가 결국 냉장고를 연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무서운 소문이 떠돌던 어느 날 불법투기가 많은 강가의 풀숲에 냉장고가 버려져 있는 것을 A군과 친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참 호기심 많은 때에 A군은 정말 냉장고 안에서는 열 수 없는가를 시험해 보고 싶었고 그리하여 A군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기로 하고 열흘 셀 동안 A군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 밖에서 냉장고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A군이 냉장고에 들어가고 역시 소문은 사실이었는지 열흘 셀 때까지 냉장고 안에서 A군은 아무 미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냉장고 밖에서 열어 A군을 꺼냈는데 A군은 크게 눈을 뜬 채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동요시켜도 아무 반응도 없는 A군의 모습에 놀란 친구들은 결국 근처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A군은 구급처로 병원에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야 정신을 차린 A군 친구들이 병문 안을 갔을 때 그들은 A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A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 정신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